엄마의 용래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벌써 내가 나오는 영상들 아니 내 친구들 그리고 나를 품으면서 모든 영상들이 몇 개월째는 안나오고 있다 아니! 잠깐만 왜 안나오는 거야!!!! 아휴 겨울나왔네 야 김나노야 의자 끌어주셔서 고마워 될 말씀을 다시 올랐으니까 야 자꾸 아 뭐 야 영상 안올려? 아 미쳐나 야 진짜 야 그래 유튜브 그만두려고 아니 아니지 유튜브 할 때만 해야지 부모님 해야지 좀 찾아 이거 이거 아직 정신을 못찾았구만 얘들아 만취 가져와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산TV입니다 자 제가 엄청 휴식을 너무 많이 취했는데요 살짝 컨텐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